내 절이겠지? 들어가는 건? 아니었다! 내 절이 아니었다! 매드무비였다! 성부할게요 QQQ 잘 때려주겠지? 이 친구는? 성희라고는 1도 없는 리시는 아니겠지? 아저씨 성희가 있네 리시를 어느정도 받아도? 이렇게 되네 정글 속도를 조질라고 가는 건데 윌 리시를 받고 게임을 해도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 보면은 3분 30초면 이걸 다 돌아요 아프지 않아 속도 자체는 이게 차려가지고 W를 찍고 돌 아 뭐야 이거 먹었네 3이네 3이라고? 이거 먹었는데 3이라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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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? 에반데? 푸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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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나가? 푸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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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는 뒤지겠지 이게 칼라비가 생각보다 좋아 초반에 부족한 딜을 칼라비가 많이 냈고 어? 설마 오케이 어? 이겼나? 그냥? 이겼네? 야! 야! 푸읍 야! 자 일단은 확실한 거는 정글 속성 오지다 예스 예스 아 일단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잘하면은 싹 다 쓸어 담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끌려 끌려라 제발 와든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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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수 없죠? 와든가? 와든해 와든해 헬로우 와우 선알파 믿고 진짜 개웅식하게 게임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타라 타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예스 알파를 선마스터를 해서 최대한 알파 효율을 꼽아내는 건데 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니 지금alf 지금 알파 효율을 알파 선하니까 알바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commission 심발을 먼저 사는걸로 알파덨지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달라붙어가지고 싸우는게 알파를 돌려야 뭘 하는거라 궁 빠진 상태니까 다이브 옵시다 지금 알파 섬아 를 확실하게 제가 지금 알파 섬아 삐를 제대로 보고 있는 개빛인데 잠깐만 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에어번에 맞춰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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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젠장 6 5 4 3 2 1 가라 아 미XXXX 미니언 어 잠깐만 이게 죽으면 내반데 자 한 코인 더 빨아보겠다 치고 때리고 있는데 됐다 유얼 다잇 미안하다 난 반다 미친놈이랑 들어간다 전 들어갑니다 제가 왜 제가 왜 아까 굳이 이거 갈라고 하는지 지금 계속 보이죠 정글 속도 제가 티아메 간다 했을때 괴감 알파 있는데 라고 말하시던 분 레알 대가리 박으라고 하고싶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아 제발 채팅어드렸는데 이러시면 가라 오케이 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죽어 왜 저리겠지 들어가는거 아니었다 아니었다 내 절이 아니었다 매드무비였다 W를 많이 찍어서 생각보다 단단하단다 나 E를 안찍어 내 사전에 E는 나중에 찍는 스킬이다 아하 42실림 죽여버리자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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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그냥 써버리고 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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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편은 왜 이러지? 2렬은 왜 항상 저러냐? 우리 편 1렬은? 1렬은? 2렬은? 2렬은? 9, 8, 7, 3, 2, 땡 가라! 2렬은? 2렬은? 이게 바로 알파 스트라이크 마이다 덤벼라 어? 뭐야? 잠깐만 어디로 온 거야 이거? 아 얘도 여기쯤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난 딱히 크게 뇌절은 안하는데 우리 편의 뇌절이 심각한 수준이다 아! 쌍! 2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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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렬 새끼들은 일부러 던지나? 사람새끼인가 진짜? 따라..따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바야 죽어 그렇게. 좋아요 Adriana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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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끼야 와... 예.. 따라간다 이런너링을 봤나 오디지나 또 오디지나 또 오디지나 안녕하세요 ㅋㅋㅋㅋㅋ 아 그래도 다행히 바텀은 다른데보다는 훨씬 나았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..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!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는 이번에 9.10 패치 마스터 1을 제대로 쓰긴 한 것 같아요 알파 스트라이크 쪽으로 이제 몰아넣었잖아요 키가 왜 차냐면요 W도 많이 찍은 데다가 내가 그거 찍었거든 오늘 보시면은 내가 이거 찍었거든 굶주린 사냥꾼 회복량 보이죠? 마스터 1랑 잘 맞아요 굶주린 사냥꾼이랑 진짜 잘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흡혈량이 굶주린 사냥꾼 이런 식까지 흡혈 잘 안 돼 진짜 괜찮은 거예요 자 딜 받은 기회량 뭐 이런 거 회복량도 아까 그 스킬이랑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회복 자체는 잘하는 것 같고 하여간 그랬다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